식사는 어떻게 잘 하셨어요, 본인은? 아니요. 사실 식사는 좀 이렇게 요식행위로 이렇게 하고 요식행위로?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는 척을 좀 하셨다는 얘기? 네네네. 이제 끝나고 허기가 좀 몰려오지 않았을까요? 네,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를 거의 못했고 또 긴장이 좀 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. 부대 복귀해서 식사를 이렇게 두 번 배식 받아서 먹었습니다. 두 번 배식? 그렇지, 긴장도 했고 너무 맛있더라고요, 그래서. 부대 가서 뭐 드셨습니까? 취사병들이 맛있게 만들어준 한식 먹었습니다. 식사가 이제 끝나고 부대 복귀해서 식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부대 가서는 뭘 하셨어요? 저머전에 청소를 하는데 당시 청소를 저희 소대가 화장실을 담당을 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저희가 모두 병기소를 들고 병기를 열심히 닦았는데 한 병사가 오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했던 손인데 지금은 병기소를 들고 병기를 열심히 닦고 있다. 내 손이! 내 손아! 맞습니다. 다 같이 깔깔 됐겠네요, 진짜. 별명 같은 건 안 생겼어요, 그 나이 이후로? 어, 뭐 별명 앉아서 죽었다. 앉아서 죽었다. 뭐 이런... 앉아서 죽었다. 뭐 이렇게 포상 휴가 같은 거, 뭐 이런 거 다녀오시진 않으셨어요? 아, 그런 댓글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행사에 따른 포상 기간 따로 없었고요. 아, 없었어요? 네네네. 격려 잘했다. 뭐 볼펜이나 뭐 이런 거 기념품 받잖아요. 볼펜 없었습니다. 볼펜... 시계나 뭐 없습니까? 원래...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주나요? 아, 우리 그 저기... 청와대 갔다 오면. 아, 청와대 갔다 오면? 아, 그런 거 있는 거라고요?